혼자 사는 노인들만 깨달은 이것 혼자 산다는 의미는 싱글이나 독신으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을 떠올리시거나 고독사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적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기보다는 학교에서조차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취급받았습니다. 혼자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남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자는 뜻입니다. 친구들과 단절하고 배우자와 헤어지고 공동체에서 고립된 채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왁자지껄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조용하고 잔잔한 분위기가 주는 편안함, 행복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그렇게 혼자가 좋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럿이 모이면 자신의 뜻이나 마음과는 달라도 대세를 따라줘야 하고 또 그것이 단체 생활을 잘하는 요령이기도 합니다. 토론을 할 때는 자신의 의견을 가감없이 내야 하지만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거죠. 분위기를 깰 수 없어 대세에 맞춰주지만 사실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만 해도 그렇습니다. 능률과 효율성이 이 뼛속까지 자리 잡은 우리 한민족은 함께 모여 음식을 먹을 때조차도 메뉴를 통일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죠. 단체로 식당에 들어갔는데 음식을 각자 입맛에 맞게 따로 시킬 수가 없다는 게 참 힘듭니다. 유치원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개인으로 존중받기보다는 드저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살아왔습니다. 똑같은 옷에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늘 줄을 맞춰 걸어야 했죠. 개성이라는 말은 먼 나라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만큼 유행해 민감한 나라도 없습니다. 특정 상표에 가방이 유행이라면 그 가방을 다 들어줘야 하고 가을 트렌치코트가 유행이라면 모두가 트렌치코트를 사서 입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무리해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 말이죠. 나이 들어서까지 관리와 통제, 능률과 효율성만을 앞세우는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벗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무리를 벗어나 혼자서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 입맛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매 페이스에 맞게 길을 걸으며 주위 풍경도 살피는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좋다고 합니다. 자신을 마주하고 자신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리에서 나와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내면이 보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자신의 꿈과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자신의 꿈과 행복을 찾고 추구하고 누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수많은 운동 경기 중에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지만 인생은 축구와 같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라톤은 정말 고독한 운동 경기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혼자 고독하게 달려간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자식들도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배우자도 내 인생을 살아주지는 못합니다. 좀 외롭고 차갑게 느껴지긴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내 자신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누가 내 인생을 위해서 길을 내주고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내 인생의 길을 내준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따라가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혼자 생각하고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밀고 나갈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이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되도록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늙어간다 해도 욕망과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발목 잡히고 배우자의 꿈을 따라 원치도 않은 곳에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은 누군가 대신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루어야 하죠. 우리의 꿈이 어떤 이에게는 순진하고 우습고 어쩌면 하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것이죠. 또 다른 이가 꾸는 꿈은 우리에게는 버겁고 어렵고 너무 거창해 보여서 그 사람에게는 어울릴지 몰라도 우리가 갖기에는 허황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도 각자의 몫이고 꿈을 향해 나가는 것도 각자의 몫입니다. 소망했던 꿈을 이뤄내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결단해서 자신만의 의지와 페이스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다른 이의 꿈을 위해 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여야 하는 이유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끝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혼자가 사회와의 인연을 끊고 독거노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고유한 자신만의 즐거움과 기쁨, 자유로움,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즐기는 독립적인 사람이 여럿이 함께 모여서도 잘 지내게 됩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혼자 있어도 안 되고 같이 있어도 남에게 부담만 될 뿐입니다. 그러니 혼자여야 한다는 것에 두려움을 우리 모두 떨쳐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나이를 멋지게 먹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노후 일상을 평온하게 보냅니다. 나이 들면 인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인생이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창하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는 역시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를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상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질서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하면 결국은 하루를 끝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다음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루를 잘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맞이하면서 또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평온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루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늘 모닝 커피를 마시는 것이 나의 습관이라고 하면 그것이 규칙적이고 계속 지속된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면 그것이 루틴이죠. 단지 카페인 중독 때문에 커피를 마신다면 그건 루틴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의식으로서 절차로서 내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피를 정해진 시간에 마신다면 그건 분명한 루틴입니다. 사실 루틴이나 징크스나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징크스는 부정적인 자기 암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망하더라. 예컨대 시험날에 미역국을 먹으니까 점수가 안 좋게 나오더라 하면 그것은 위신적인 믿음의 징크스라고 하죠. 반대로 루틴은 나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면 마음이 평온하더라. 마음의 질서가 잡히더라. 이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루틴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이것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세계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의 유명인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선수 김연아 선수도 그런 루틴이 있죠. 김연아 선수는 빙판에 나가가지고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그 나름의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다잡아지고 평온해지면서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서장훈 선수는 굉장히 깔끔하고 엄청나게 정리정돈하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것조차 본인의 루틴이라는 거죠. 즉, 큰 전쟁을 앞두고 큰 경기를 앞두고 큰 대사를 앞두고 우리가 목욕 재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분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야만이 마음의 평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오늘날과 같은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주 욕이 날 수 있습니다. 요즘 하루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여기저기 뉴스에는 온갖 극악무도한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이렇게 늘 불안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정말 마음이 흔들리는 이때 나름대로의 마음의 평온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허겁지겁 그냥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그냥 1분 1초를 다툽니다. 어쩌다가 엘리베이터 한번 놓치면은 지각하는 경우도 많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직장에 도착해서 허겁지겁 일을 하다보면 하루를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마음의 질서를 잡는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평온한 가운데 질서있게 순서있게 하루를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루틴은 어떻게 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루틴은 시간을 기반으로 짤 수 있습니다. 시간을 기반으로 일어나면 무엇을 하고 몇 시에는 이것을 하고 몇 시에는 반드시 잠을 잔다라는 식의 루틴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온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써 이 루틴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서로 루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모닝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이것이 순서에 의한 루틴입니다. 꼭 아침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5분 정도 반드시 명상을 해야만이 오후에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 하면 그것도 순서에 따른 루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리정돈으로 루틴을 삼을 수 있습니다. 서장훈 선수와 비슷하게 정리정돈함으로써 루틴을 삼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중국 시대의 공자도 돗자리를 깔고 앉을 때에 그 돗자리가 조금 더 이렇게 삐딱하게 되면 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바르게 깔린 돗자리에만 앉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삐뚤어지면 스스로의 마음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가지고 루틴을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구를 이용한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차는 반드시 무엇을 사용해야 하고 남의 것을 사용하면 그것이 기분이 찜찜해서가 아니라 왠지 오늘 마음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은 그 도구가 루틴이죠. 예컨대 볼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볼펜만을 꼭 사용한다. 어떤 것으로 글을 쓴다 하면 그것이 루틴입니다. 그렇게 도구로 루틴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냄새 소리를 가지고 루틴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향불을 켜놓고 나서 그 향불이 은은하게 코에 들어와야만이 마음의 평온을 잡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냄새가 루틴입니다. 어떤 음악을 들어야만이 내 마음의 평온을 잡는다 하는 사람은 그것이 루틴이기도 하죠. 나는 반드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또는 점심 식사 이후에는 이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방식의 루틴이 있죠. 지금까지도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아침에 루틴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연속선 상에서 하루가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질서하게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루하루가 별 의미 없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쌓임으로써 삶 자체가 무질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를 어떻게 계획하고 잘 만들 것인지 루틴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같이 잊고 보람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못된 인간에게는 이렇게 해보세요. 세상이 많이 험해졌다 해도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일이고 여전히 세상이 아름답고 훈훈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딜 가나 나쁜 사람이 꼭 한둘은 섞여 있다는 것이고 이들이 내뿜는 부정적인 기운과 언행이 다수가 갖고 있는 그 선한 기운을 압도하고 모임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더구나 사람의 심리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백마디 칭찬을 듣고도 한마디 질책을 들었다면 사람의 마음에는 그 한마디 질책이 남아 계속 괴롭히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아주 타고나길 냉소적이고 배배 꼬인 사람 남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끊임없이 상처 주는 사람 강요하는 사람 말끝마다 욕하는 사람 오지랖피 넓어 제 마음대로 선을 넘나드는 사람 마음을 조종하려 드는 사람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만 하려 드는 사람 자랑질하는 사람 피해의식에 쩔어 몸에 가시를 바짝 세우고 사는 사람 등 부정적인 인간을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나쁜 사람이라는 게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자매 또는 시댁 식구이거나 처가 식구여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인간들이 이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은 안타깝지만 심성이 고약한 사람들과 관계를 고상하게 이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약한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속 장부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돈 거래에서만 장부를 적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장부를 적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게 도움을 주었는지 누가 배려와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지 차곡차곡 장부에 기록해두죠.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 언제든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상대에게 이자라도 쳐서 갚아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의 빚을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갚아줘야 하는 고마움을 잘 기록해두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죠. 하지만 문제는 되돌려 받을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음속 장부에 기록해두는 겁니다.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것을 마음속 장부에 기록해두면 반드시 언제라도 서운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장부에 기록된 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거나 되레 무례한 언행을 겪게 된다면 생색을 내게 되고 배음망덕한 상대가 밉다 못해 증오스러워집니다. 받은 것을 차곡차곡 기록해서 나중에 되갚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 내가 그런 도움을 받았냐며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받은 도움을 싹 잊고 사는 그런 얄팍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도움을 줄 때는 그냥 애시당초 마음의 장부에서 기록하지 않고 주는 게 상책입니다. 받은 것은 반드시 되갚아주고 베푼 것은 기억도 하지 않는 것이 고상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남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몹시 감정적으로 힘들다면 그 이유가 혹시 마음속에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을 담아둬서 그것들이 나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후 사정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혹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어낸 말로 사람 마음을 후벼파니까 그것만큼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만 그 보잘것 없는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내내 소가리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휘젓고 있는 담아둔 말이 있다면 한번 찬찬히 그 얘기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더구나 사실에 기초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부정적인 말만 가득한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쓰레기를 부여한고 마음 아파하셨던 겁니다. 옳고 그름은 다 시간이 알아서 증명해주고 뱉어놓은 말은 배설한 사람에게 나중에 다 돌아가기 마련이니까 누군가 되지도 않는 말을 할 때는 귀 기울이지도 말고 대꾸도 할 필요도 없이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서 딴청을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도 좋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것이 마음을 딴 데로 돌려놓으면 귀도 함께 닫힙니다. 들리지가 않죠. 세 번째는 가여운 인생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자랑질하고 으스대고 지적질하고 돈 자랑하고 그런다고 위축될 필요 하나 없습니다. 하이에나 같이 야비한 사람들은 우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러면 더 달려들어서 물어뜯죠. 사이코패스들은 폭력을 휘두를 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눈물 흘리고 약한 모습 보이면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성이 고약한 인간들도 사이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질고 착한 모습 보이고 좋게 얘기하고 애원하고 호소하고 그러면 남 이용하기 좋아하는 놈들 사기꾼 같은 놈들이 그냥 우리가 딱해 보여서 잘 대해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모습의 사람이 바뀔 거라면 그런 짓도 애시당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해 보이면 바보로 생각하고 더 모질게 더 잘근잘근 잔인하게 행동하죠. 이런 인간들을 마주 대할 때는 심리적으로 거인이 되어서 저 위에서 이들을 내려봐야 합니다. 위축되지 않고 당당해지는 것을 넘어서 차원이 다른 높은 곳에서 이 가여운 인생들을 내려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딱하고 가엾게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대할 수 있어야 하죠. 네 번째 억측과 추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려도 되는데 굳이 전후 사정을 알고 싶다면 혼자 추측하고 억측하지 말고 물어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에서 사정을 정확히 알아보기보다는 돌아서서 오만가지 상상을 하며 추측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단이 벌어지죠. 무슨 말을 듣게 되면 그 몇 마디 갖고 추측하고 말이 없으면 또 왜 말이 없는지 그걸 갖고 또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그냥 물어보면 끝날 일을 궁금한데 물어볼 용기는 안 나고 돌아서서 온갖 추측을 하며 그것으로 자기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죠. 상대방의 태도가 꺼림직하고 알쏭달쏭하다면 그냥 추측하지 말고 담담하게 물어보라고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덤덤한 질문에 흠진 놀라 당황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실 짓고 할 수도 있죠. 하여간 혼자 추측하는 것은 오해를 낳고 그렇지 않아도 원만하지 못한 둘 사이를 더 수렁으로 쳐놓는 것과 같습니다. 또 물어보면 생각과는 달리 별일도 아닌 일이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괜히 복잡하게 추측하느라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감정 상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세상에 상처를 받아가면서까지 이어가야 할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죠. 하지만 그 못돼 먹은 인간과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남에게는 잘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인정 없이 매몰차고 야박하며 너그럽지 못하게 구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그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우리 스스로와의 관계 형성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는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